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깔아가지고 대면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창모드가 실행이 잘 안돼요 창모드가 계속 튕깁니다 전차하면은 잘 되거든요 창모드가 자꾸 튕겨가지고 무설치판을 찾아보던지 아니면 다른거 좀 버그 픽스된 판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브이애메어에서도 안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이템중에 산그림에 X표시 오케이 오케이 6451 6451 6452 6452 6452 여기다 여기다 이 안쪽이다 6452 6452 6452 동굴에 사는 전설상의 괴물 설계에게 들켰다 큰일났다 얘네들 잡아줍시다 5452 5452 6452 네 두개 아저씨 천재인거 같아요 정룡소는 완전 셔틀이네 그냥 소룡녀랑 소룡녀랑 이소룡이 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오오오 자식이 가봤죠 잡고 아우님 유튜브 스트리밍은 접으신건가요? 아니요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사람이 안오네요 아 뭐야 나와버렸네 오 그래도 한명 있네요 저 음악인생님 본인 아닙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룡소는 그냥 데리고만 다닙시다 아 저 포함 두명이요 여기 보스전인가보다 적들 많이 나오나보네 내 하렴파티요 네 등빨에 좀 좋죠 양과 안나오던가요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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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력이 다 떨어졌네 내력 좀 회복하자 진심 이기완 이거 하나 먹어줍시다 방장님 희귀 동물 죽이지 마요 네 아 지금 저 때리고 있잖아요 동물이고 나발이고 일단 죽여야죠 살고봐야죠 사람이 우선 사람이 우선 여러분들 사람이 미래다 와산 이거 모르십니까? 아 트위치도 저 포함 두명이에요 어 4명 됐다 그래요? 많이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라고요? 인간들은 또 나쁜거야 맨날 인간들 나쁜거에요? 살고싶으면 도망을가야지 싸워서 죽여야죠 왜 도망을가요 좋은 먹잇감들인데 오늘 저녁식사잖아요 오늘 저녁은 서린고기다 이거 녹방임? 의천도룡기 클리어하고 악트로스로 넘어간거 아니었나? 악트로스 다 깼구요 의천도룡기 2회차 4파 역해로만 네 클리어하기 하고 있어요 좌우호박깃을 안쓰구요 야구권 안쓰고 역해들만 데리고 클리어하기 도전중입니다 저번에는 정파로 클리어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4파로 클리어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서 좀 쉬자 휴시드래 악트로스 금방 깼죠 뭐 뭐 그렇게 오래걸리는것도 아닌게임이더만 보니까 방장님 변태에요? 왜 역해만 쓰세요? 에? 에? 역해만 쓰면 변태에요? 그냥 역해가 좋아가지고 쓰는건데 안되나요? 주인공 고자에요 고자 넷이 됐어요 피사건법을 배우면서 네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여캐파티가 맞아요 아따 적들 진짜 많네 야 빨리 이쪽으로 와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확실히 좌우박 기술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그게 안오르네 왕원 쓰면 난이도 너무 낮아지지 않나요? 대신에 좌우박이랑 좌우박이랑 야후권 안써요 주인공 교화보전 나중에 배워야겠죠? 나중에 한번 배워보려고 피사건법 8급 됐습니다 드디어 어차피 고자니까 이제 배워줘야겠죠 벽에 자국이 있는데 칼의 형상이다 그래 칼 이건가? 오케이 여기에 책이 바로 설산비호 설산비호가 여기에 분도가 쓸모가 있었군 에? 잠깐만 와사비님 네 영상우원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틀어드릴게요 과메기를 다 널고 나서야 늦은 저녁 식사가 시작됩니다 뭐지? 식은 밥을 넣어 마시듯이 먹었던 물에는 포항 사나이 아하하하 밥도둑이네 맛있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밥도둑이네 맛있겠다 그 속이 오죽 허할까요 와하하하하 대박이다 국물 역시 지원해 시원하게 먹네 진짜 네 와사비님 영상우원 감사합니다 잔치국수 네 찐하게 드시네요 국수 좋아하죠 콩국수는 별로 안좋아하는데 저런 국수는 좋아해요 방송마크 있는건 자제 잠깐 나오는거니까 뭐 네 콩국수 별로 안좋아해요 아 진짜요? 엄청나군 어머님 국수말고 소바 좋아지지 않나요? 저 소바 별로 안좋아합니다 소바 맛없어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냉면을 더 좋아합니다 냉면을 더 좋아해요 국수보다는 이제 어디로 가야될까요? 여기 흙모개인거 같은데 여기는 여긴 마지막에 와야되는데 여기 중양.. 어 중양공 털어줄게요 여기 어? 금사배심 금사배심을 갖다가 소룡녀한테 껴줄게요 금사배심 소룡녀한테 껴주고 이번엔 저ònチャンネル 소형돼요 네 소형돼요 유부녀 예요 유부녀 무술 한번 걸어줍시다 자 일단 소용료 아 이거 뭐냐 얘부터 구해줄게요 왕원으로 갔다가 때려주고요 한방에 못죽이네 희사건법 철장 오 철장 좋은데 얘는 도대체 뭐하는 애지 아 독수리 좀 세게 들어가는구나 독수리 좀 세게 들어가네요 와 옥녀 소심껌 구급으로 승급했어요 자 문 열렸으니까 바로 회복시켜주고 난 다음에 털어가야겠죠 회복시켜주고 털어줍시다 근래에 신조염료 보고있는데 반갑네요 쟤들 신조염료에 나오는 애들인가봐요 소용료하고 양과 왜 전진교를 범하나 구장문이시군요 왕중양의 무궁이 천하제일이라길래 전진교가 얼마나 강한지 구경하러 왔소 건방진것 덤벼라 이영 와우 저거 맞네 이럴때 그 뭐냐 병력토법 있어야되는데 일단 한쪽부터 빠르게 뚫어줍시다 털트킬릴들 예전대로 빨리 죽여야돼 오케이 일단 대장부터 잡았구요 대장 잡았구 철장으로 굴력 아 이거 죽었다 정룡수 죽었다 이거 아 이거 죽었다 아 이거 죽었다 아 뭐 쫌만있으면 머리털 다 날라가 했듯 왜 날라가요 제 머리털이 저 얼마나 머리숱이 많은데 부러워서 그러시는건가요 부러워서 그러시는건가요 열심히 때려주고 앙원님 뒤로 빠져가지고 공격해 줍시다 어 멀리서 때리네 와무 윗분들중에 탈모 또 앙소 없습니다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다 네 머리도 많아요 다 많습니다 다 많습니다 와무호가 처음이냐고요? 아닌데요? 아따 쎄구만 괜찮은 와무 2세는 이 세상에 없을테니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저도 양가에 대머리 한명도 없습니다 한명도 없어요 좋아좋아 발려버렸죠? 허접한 자식 감히 나한테 대항 알려드리자니 일단 여긴 이겼으니까 먹을 것도 없을 것 같고 나가줍시다 마치 결혼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네 엔다님은요? 엔다님 얼굴 한번 보고싶다 그러고 보니까 엔다님은 먼저 사진 보내주실거에요 너나 잘해 임마 일단은 이제 큰일 한번 치렀으니까 집에서 한번 자고 와야겠죠? 자고 옵시다 양쪽 집에 대머리 없어도 부인부터 아 본인부터 탈모 가능 현재 탈모 인근의 절반 이상은 1세대 탈모에요? 근데 저 탈모는 아니에요 저는 확실히 저는 확실히 탈모가 아닙니다 탈모는 질병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깝지 않나요? 질병은 고칠수가 있는건데 저주는 고칠수가 없잖아요 네 저주죠 저주의 저주 진짜 위험해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해결될수도 있어요 대머리인거 대머리인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발모제 나올거에요 제대로 된 발모제 탈모를 아예 방지시켜주는 그런거 얘는 뭐 파는게 없네 운영성 말이 심하네 저주라니 아마 2045년까지만 네 버티시면은 나올수도 있어요 진짜 불치병이에요 타마타로님 혹시 주무세요? 아니 이제 어디로 가야되죠? 자 저장해주고 주백통 잡으러 갑시다 주백통 주백통 잡으러 갈게요 주백통 잡으러 갈게요 능소성 능소성 갔다가 석파천 구해야된다구요? 알겠습니다 능소성이 어디였지? 능소성이 어느쪽이었지? 여기 아미파인데 하락객잔 다음이에요 오케오케 그러면 저쪽이겠네 하락객잔이 여기였지? 어? 이쪽 아닌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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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소성이 아니고? 아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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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길을 착각했네 이쪽이네 여기 여기 동굴 요 동굴에 위에 여기다 능소성 털로 갈게요 능소성 털어줍시다 딱봐도 무서운 녀석들이 잔뜩 있죠 설산파 장문 협객도 상선 버락 사자요 협객도의 사자님들이 오셨습니까 에이 그렇소 누가 설산파 장문이요 동패를 가지고 협객도의 왕님하여 나팔죽을 드시라는 도주님의 명이요 석자가 있는 책이 있는데 협객도와 연관이 있을까? 동패를 주시죠 이영 안된다 문파의 장문인가 무린고소 외에는 조대받을 자극이 없어 내가 그를 이기면 갈 자극이 있어? 피도 안 마른 곳이 능소성을 깔보다니 뭐야 1대1이야 이거? 에이 1대1이네요 네 파사원법의 힘을 느껴봅시다 오케이 범위안에 들어왔어 간다! 피샥! 에이? 한방이네? 내가 이겼어 흥! 패스니 나팔죽을 먹을 자극이 없다 좋다! 12월 초파일에 협객도로 조개하... 초대하겠소 상선 벌 악령 획득했습니다 내가 일부러 져준걸 꿈에도 모를거다 킥킥! 나 대신 지옥으로 가는 보답으로 능소성에서 뭐든지 가져가도 좋다 오... 능소성에서 뭐든지 가져가도 좋대요 아직 10... 그 뭐냐 10성 못 찍었어요 뭐야 가져갈 것도 없구만 그래 있구만 네 말 안해도 가져갈 생각이었는데 그래 이제 주백통 잡으러 갑시다 주백통 잡으러 갑시다 파사건보 좀 있으면 10... 어 10렙이다 피사건보 피사건보 좀 있으면 10렙이에요 그니까요 진지하게 했어도 털렸을거 같은데 자 무술 결어줍시다 와우 이제 한번에 붙을 수 있네 하얄베 일단 잡으면서 빨리 저거 레벨 올려줘야겠죠 오오 버티네 좀 센데 10급 아직 안 됐어요 10급 아직 안 됐어요 19급 아직 안 됐습니다 좀 더 올려야 돼요 얘 잡으면 금방 오르죠 캐릭 레벨 레벨 20급 했냐고요 아직 안 됐을걸요 오케이 오케이 피사건보 아 아직 9급이네 10급 아직 안 이었네 10급 아직 안 됐을걸요 아우님 질차 1000명 되면 특별 방송 하시나요 1000명이요 되면 어떻게 할까요 특별 방송이라고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맨날 이렇게 열심히 방송하는데 네 오늘 방송 끝나기 직전에 아들 한명 뽑구요 그리고 뭐냐 내일 방송 시작할 때 바로 또 아들 뽑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딸도 있으면 딸도 뽑을게요 딸도 뽑겠습니다 딸 뽑는 기준은 자기가 여성이다 라고 네 여성이다 라고 네 인증하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뽑을게요 아들은 그 뭐냐 아들은 룰렛으로 뽑구요 저번에 저번에 와우모님께서는 딸인거 인증하셔가지고 딸이 됐었구요 근데 자기가 해제해달라고 해가지고 성전환하고 싶다고 아들로 다시 참가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나갔구요 민증 민증 까시면 됩니다 민증 까시면 돼요 민증 뒤에자리 이 이 이신 분들 네 오빠 덜렁덜렁 네 소룡녀 10급 됐어요 라인벨님은 게임 끝나고 토사고팽 된건가요 아니요 소룡녀 퇴반 퇴산 퇴반 배웁시다 알겠습니다 오 세다 어 레벨업 했나 잠깐만 아직 태산시 필반 봅시다 태산시 필반이 어딨을까요 아 요깄다 태산파 고신검법 네 요거 소용녀한테 줍시다 애들 상태 한 번씩 보라고요 자 이소룡은 등급이 19네요 19금이네 아 19등급이네 진무검에 연희갑 끼고 있고 아시 12렙 그리고 왕원은 왕원 몇렙이지 13렙 그리고 소용녀 18렙이구요 순려검에 금사배심 끼고 있습니다 정령소는 이렇게 끼고 있어요 가자 좌우호박 아닐까요 좌우호박 좌우호박이 최고 아니에요 그냥 정령소는 힐캔거 같아요 힐캐 오케이 알겠습니다 독수 100 찍었으니 식목왕정이라도 채워주죠 신모왕정이예요 지민으로 어? 어딨지? 어딨죠? 나무장식같이 생긴거요? 아 요거다 요거다 이제 슬슬 레벨업 할 때가 된거 같은데 슬슬 10급 찍을 때가 된거 같거든요 거의 다 된거 같은데 태산시필반 써줍시다 어 이건 뭐야? 그냥 나가네 오케이 시사건보 10급 찍었어요 아 진짜요? 이소룡 이소룡 이제 병력톱법 넣어주고요 어 뭐야 왜? 병력톱법 왜 안돼? 검술기법 47이네요 47 송풍건보 더 찍어야되려나? 송풍건보 마스터 못했어요 송풍건보 찍어줄게요 그러면 송풍건보를 레벨에 조금 더 올려줄게요 호가도법 한번 배우라고요? 피사건법 데미지 볼까? 포가도법 1성 배우면 50 넘어요? 알겠습니다 아 어디서 여자를 때리고 있어? 이 상대는 나다! 피샤! 안죽네? 아 송풍건보 안 배웠었어요 3급 자 봅시다 이소룡 상태 검술기법 47이네 호가도법 어딨어? 호가도법 이소룡한테 넣어주고 네 싸워줍시다 그럴걸요? 합자방향으로 들어가나? 호가도법 수련 성공했어요 수련 성공했으니까 바로 바꿔줍시다 병력도법 배워줄게요 이제 병력도법 배우면은 이제 병력광도 껴야되나? 병력관도 껴야되요? 알겠습니다 배우면 바로 껴야되나? 아따 아프네 수련은 배우면은 수련은 배우네요 수련은 배우네요 그냥 이제 병력광도를 갖다가 이소룡한테 껴줄게요 껴주고 의료 수백통이 확실히 경험치 경험치 노가다하기 진짜 좋네요 어 이제 이소룡이 더 빨리 움직인다 아 그래요? 아 근데 좀 약하네? 병력도법 등급이 낮아서 그런지 좀 약하네요 아직은 나중엔 좀 쎄져야되겠구만 좀 많이 맞는데? 이소룡이 이소룡을 이소룡이 이소룡이 글쎄 같아 아 딜 높은걸로 치는게 빠르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소룡 죽을수도 있으니까 회복 조금만 해주고 잡아줍시다 피사건법 근데 되게 세다 400이나 440정도나 다 있네요 엄청 센데 두방에 죽어버리네 지금 레벨이 낮은거 치고는 이정도 데미지 들어가면 진짜 엄청난건데 피사건법 병력독법 4급 됐어요 금방금방 찍네 솔직히 좌호박만 배웠으면 진짜 좋았을텐데 좌호박이 없는게 진짜 아쉽다 좌호박 없는게 진짜 아쉽네요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텐데 엄청 날라다녔을거 같은데 그냥 좌호박이 없는게 너무 아쉽네 4판은 원래 역해밖에 없는게 아니구요 한김에 관가지님이 한개를 후원하였습니다 휴가갔다왔는데 악티러스 끝났네요 네 악티러스 어제 닦겠어요 어제 닦겠습니다 현김에 관가지님 후쾌한게 감사합니다 잘먹도록 할게요 후위ätz 오이슈이이이입 흐 일로 이 리액션이 좋지 저 원래 항상 좋았잖아요 어? 행경 안까짓니? 북명신공 다 찍었나? 잠깐만 보자 어! 다 찍었어! 북명신공 다 찍었으면은 바로 능파미보 찍어줄게요 능파미보 어딨어 능파미보 능파미보 왕원 무력 50? 이렇게 돼있네요 이렇게 돼있어요 구향신공 구향신공 구향진공 주백통하고 싸우는게 훨씬 빠르네 레벨업 하는거 병력도법이 벌써 6급이에요 5급인가? 진짜 빨리 오른다 노가다 이제 20분도 안한거 같은데 벌써 이렇게 찍었네 금방 오르네 이제 20분정도 한거 같은데 엄청 빨리 오르네 구향진공 벌써 배웠어요 주백통이 진짜 좋구만 저 할아버지 근데 몸이 남아났질 않겠네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네 아야할거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엄청 똑똑한 상태여가지고 이소룡이 엄청 똑똑한 상태여가지고 레벨업이 빨리 되는거 같아요 아시철장 거의 다 배워가는거 같은데 그래요? 조금 남았네요 근데 이거 좌호박 없어도 깰 수 있는거 맞죠? 좌호박 없으면 진짜 힘들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금방 깰 수 있겠네 병력도법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군요 아시 좀있으면 말랩이네요 아시 좀있으면 말랩이고 의료 아시 좀있으면 말랩이고 의료 아시 좀있으면 말랩이고 의료 거북 간을 앗 아기 최대 사거리에서 때리면 적은 때릴수있고 아 적은 못때리고 나만 때릴수있다고요? 적은 못때리고 나만 때릴수있다고요? 오케이 철장 10 1 철장 10 찍었구요 철장 찍었으면 이제 용상 반약공 용상 반약공 오케이 오케이 다 60 넘는거 같죠? 60 넘는거 같고 용상 용상 모시기 용상 모시기가 어딨냐 병력으로 전체들 넣어서 접근 못하게 만 다음에 강룡으로 막타 엄청 옛날 게임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인간 병기로 지금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엄청 세지고 있어요 엄청난 파워를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오 레벨업 했네 인간 병기요 병기 정령소 철장 배우게 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화공대법 5까지 네 배웠네요 배웠고 철장 철장건보 이거를 갖다가 정령소한테 인간 병기 인간 병기 네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여성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 있고 미성년자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런 얘기 하시면 어떡합니까 병력 덮밥 9급 아무도 미성년자 일때부터 히토미 들락날락 거렸으면서 히토미 한번도 안들어가봤어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믿어주세요 한번도 안들어가봤습니다 한번도 안들어가봤어요 저도 몰라요 눈동자 아닐까요 눈동자 제가 그 뭐냐 우인도 이야기할 때 우인도 이야기할 때 나왔었죠 히토미 히토미도 있고 그 히토미 아닐까요 히토미 저 막 바람폈었죠 yes 히토미 어엉 다 됐다 여러분들 갑시다 이제 네 여캐군단이에요 이소룡 자체도 여자가 됐습니다 피사건법을 배웠기 때문에 곧곧 야 됐다 수련 엄청 빠르네요 이제 이소룡 신모광정 착용하라고요 신모광정 신모광정도 3렙까지 찍을까요 주인공 자질 높아요 엄청 높습니다 몇인지는 안나와있는데 그 뭐냐 송풍건보 배울때 처음이 60이었어요 저번에 맨 처음에 초회차 했을때는 초회차 했을때는 150인가 들었는데 배우는데까지 근데 이번엔 60이었어요 60 자전거 타다가 다쳤나요 아니요 능청... 능력치 좀 더 세게 해야겠죠 엔딩 좀 빡세겠네요 그니까요 일단 4파로 엔딩을 볼거기 때문에 정파애들이랑 붙어야되니까 좀 적들이 세지겠죠 3급까지 일단 배우고가자 넷중에 누구로 엔딩임? 이소룡으로 엔딩이죠 여기 근데 엔딩이... 아 진짜 엔딩은 나중에 나중에 보면서 얘기하자 일단은 네 열심히 잡아가지고 하공대법 3급까지 찍었죠 그러면 이제 갑시다 오늘 엔딩은 보기 힘들거 같아요 오늘 엔딩 보기 힘들거 같습니다 자 이제 완전 끝났어요 레벨업하는거 끝났고 가서 쉬고 옵시다 석파천 구하러 갑시다 일단 이소룡 집으로 가가지고 자줄게요 자고 난 다음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계시면 추천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손바닥버튼 엄지척 엄지 엄지척 척 재밌게 보고계시면 질척도 부탁드리구요 플친도 부탁드립니다 야호권 빼면 사기 스킬이 지금 제가 배운 2개입니다 이거구요 피사건법하고 병력독법하고 강룡 18장이 좋대요 이렇게 3개가 3개를 꼭 마스터해야지 안그러면 엔딩 보기 힘들답니다 네 저렇게 3개를 마스터해야 될 것 같아요 최화신공도 배울 수 있으면 좋을텐데 최화신공은 뭐 에디터 안쓰면 못 배운다고 하던데 최화신공은 뭐 에디터 안쓰면 못 배운다고 하던데 지anasog Ste機 필라급의 40개 기술이죠 아니요 그정도는 아닙니다 객잘에 아무도 없군 솔직히 야구권이 진짜 사기죠 야구권이 진짜 사기인데 그걸 안 배우니까 빨랩야구권이 한 690에서 700 그 정도씩 들어가요 근데 좌호박까지 배우면은 1400씩 들어가니까 적 피가 999인 점을 감안하면은 다 한방이죠 다 한방에 죽어요 야구권 배우면은 적들이고 나발이고 다 죽습니다 석파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석파천 석파천 어디로 청성파 위에 있다고요 청성파가 어디였지 청성파 이게 아미파인데 세 개 갈림길 중간이요 세 개 갈림길 중간 아 피사건보 배우려고 갔던 곳 솔직히 판은 좀 헷갈려요 어디가 어딘지 아직도 왠만한 데는 그냥 보면은 딱 아는데 여기가 무당파잖아 여기가 무당파고 아 방금 거기에요 무당파 뒤쪽이구나 아 여기 쓰러져 있는 애 있지 무슨 일인가 암 암석에서 연마하는데 갑자기 몸이 반은 춥고 반은 뜨겁고 모기에 물린게 아닌가 노베기 참새 잡는 무술을 가르쳐준다는데 연마와 몸이 변하는걸 몰랐어 또 다른 무술을 배우니 몸이 더 차갑거나 불덩이가 되니 참새 잡는 무공은 정말 힘들군 그건 주아임만 된거다 으아 또다시 참을 수 없다 컷컷컷컷 다 얘한테 뭐 줘야 됐었지 얘한테 뭐 줘야 되더라 이거 이소룡한테 일단 줍시다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데 녹색병이요 어서 이 술을 마셔라 난 술을 못해 마시면 몸이 당장 정상으로 되돌아온다 그럼 마셔야지 꿀꺽꿀꺽 아 독하군 하지만 효과가 있는거 같애 아리가 또 가서 모틴과 소왕을 찾아봐야겠다 파티에다 놓아줍시다 파티 넣어주고요 대충 쓰다 버릴거니까 그냥 갑시다 대충 쓰다 버릴거니까 네 이제 그 뭐냐 그거 타러가야겠죠 이래 뭐였지 배타고 배타고 저기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가줘야되는거 맞죠 배타고 쭉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줘야되는거 맞죠 배타고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가는거 맞죠 제가 다 기억하죠 쟤는 기억해요 저 녀석은 기억합니다 오늘 최차환영 왜이렇게 약해요 다들 뭐함 다들 인싸지 타러 간거 같습니다 오늘 불금이잖아요 불금 그래가지고 평소보다도 시청자가 좀 덜 나오는거 같고 다들 이제 술마시러 가서 그런지 술마시고 오신분들은 이제 다 보다 잠드신거 같아요 쭈니조차 도망갔어요 쭈니도 도망갔습니다 오늘 인싸데이여가지고 똥냄새에 취해서 자는거 아니냐구요 그건 아닌데 이건 아니구요 이쪽이 맞나 여기다 조대받은 자만 올수있소 상선벌왕령이 없으면 돌아가시죠 쭈니님의 일특자죠 여기다 도주님이 기다리니 이쪽으로 오시죠 네 오늘 도미노 먹었어요 물초와 목청제는 기빈들을 모시게 되여 영광이오 외진 곳이라 대접이 소요라도 양해하구려 나팔죽은 귀한 음식이오 주요 재료는 단장석 골보심초로 만드는 것인데 이곳은 열매를 맺은디 효력이 금방 사라지고 10년만에 열매를 맸소 그러기에 10년마다 초대를 하는 것이라오 각파 장문들 초대된 뒤에 사례되는 이유가 뭡니까 웃기는건 그건 사실을 왜곡한거요 그렇다면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단 말이오 하늘이 정한 전수가 있거나요 신선이 아닌 이상 어찌 안죽겠나 우린 죽인적이 없다네 그럼 왜 실종된거요 모두 얘기해준지 30년 전 나와 목형제는 의기투합하여 선한자에게 상을 주고 악한자에게 벌을 내렸다네 우연히 지도를 얻게 되는데 지도에 명시된 무인도에 상상도 못해 무궁비급이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됐네 그렇다네 바로 협객도였지 우린 지도에 적힌 그림대로 18일동안 찾은 뒤에야 무궁비급이 있는 곳을 발견했지 그건 시주를 묘사한 그림으로 뜻이 심호했지 우린 그림대로 수개월을 연마했으나 그림을 해석하는 견해가 서로 달랐네 그렇군 견해가 달랐대요 그래 알았어 그런데 결국은 둘다 틀려가지고 둘다 틀려가지고 각 오공에 무린 고수들을 불러가지고 이 뜻을 해석하게끔 만들려고 했던거죠 그러다가 걔네들이 심취해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죽어버리는 그런 얘기가 오간거 같습니다 나도 찾아보라는 얘기죠 네 대게 먹어 먹었어요 어제 먹었습니다 그거는 속독 죽이시네요 네 장난아니죠 속독 장난아니에요 나팔쪽 이거 먹어줍시다 이소룡한테 주고요 이소룡 내력이 999가 됐네요 이 협객행의 고시그림엔 가장 심오한 무학 비밀이 있을걸세 조객 만호형이란 식구 중에서 후글자를 해석하자면 이소룡 여기 해석을 보게 고고자 오왕창록 지도부 어 지보도야 어째서일까 형님 내 거골혈이 몹시 뜨거워요 뭐야 어디가 뜨겁다는 거야 거골혈이 어딜까요 거골혈 여러분들 그곳이 뜨겁대요 내 생각에 은안조 백마와 풍타 여유성은 엮어서 보는 거야 형님 말을 둘러싼 안개가 끝없이 펼쳐지고 있어요 고산증 치료 제목이어야 될 것 같다고요 은강이 잘난하여 전마가 장공을 나누나 전마는 뜻을 손을 뜻할거야 고시라 어려워서 무슨 뜻인지 공부를 안해서 모르겠다 이건 내검을 뜻하는게 분명하여 틀려 밑에는 오구는 변화무쌍이다 라이슨이 다른 변기를 뜻하는거여 아니 아니 내 생각은 다른데 오구는 오구오구 오구오구? 여러분들 오구오구 아세요? 걸그룹이잖아요 아니 글자 여기 모두 검모양화가 비슷하잖아 이건 검구실 위쪽이고 이건 아래를 향하는군 오리오리 뜨겁다 이젠 곱지열이 뜨거워 오구오구라고 네 구구단 네 구구단이라는 걸그룹의 그 뭐냐 모식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몇명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는거 있잖아요 네 구구단에서 파생된 이름이 뭐였었지 기억이 안나네 갑자기 오구오구로 또 데뷔한다고 하던데 죄송합니다 아 그거 가짜에 글자가 생각이 안나네 그게 무슨 뜻이었지 잠깐만 그래 유닛활동 그래 유닛활동 그래 유닛활동으로 네 구구단에서 오구오구로 이제 유닛활동 한대요 네 석형제는 과도문의 전문가라 태연경을 조시하고 있군 전 일자무식인데 과도문이 재밌게 보여 쳐다본겁니다 자 이제 석천파가 다 해석을 하죠 네 맞아요 진짜에요 진짜 애들이 제가 그 뭐냐 그 오구오구라는 거 보고 난 다음에 댓글들이 다들 네 6969 막 이런 거 얘기하던데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네요 나보니까 사흘이 지났어 사흘이나 그래서 배고파 죽겠군 이제야 정신을 차렸군 적형제 수십년동안의 의문점이 오늘에야 풀렸군 정말 고맙네 친구분들이 인싸네요 아니요 아니요 그 네티즌 네티즌 댓글 보니까 막 다 6969였으면 좋았을텐데 막 이런 얘기가 달려있더라구요 그래 알았어 알았어 30년의 세월이 흘렀어 허무하구나 백발이 된 머리요 형제 자네도 머리 흰발이 되었군 당시 금선배님의 그림의 해석에만 매달리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보라 했는데 이제야 알겠군 금선배라구요? 젊어서 지도를 얻었을때 한번 만났었지 입사관 책이 어디 있는지 아닙니까? 다른 책은 모르나 협객행 책은 내가 갖고 있네 그래 오 준대요 그래 알았어 좋아 좋아 퀘스트 다 깼어요 여기 퀘스트도 깼습니다 어서 떠나게나 30년 헛된 세월행 그니까요 헛된 세월이었죠 일단 세이브로 하자 이제 이제 석파천 버려도 되죠 네 이소룡집 위에 가가지고 매장가서 첫째라 한판 뜨죠 알겠습니다 석파천 버릴게요 홍서천 버립시다 네 홍서천 버립시다 여기서 페퍼로니 치자에 피자에 치즈 토핑 두배로 해서 치즈 줄줄 흘러내리면서 플라 한장 뚝딱 하고 싶다 자 갑시다 저장 저장 계산 행여도 보여주면 전투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계산 행여도 네 해처나님 들어가세요 해처나님 근데 오늘 아들 뽑을건데 네 좀 있으면 이제 끝낼건데 네 좀만 더 이따가 가시지 해처나님 또 이따 아들 뽑을거에요 한 10분 있다가 위에서 세번째 이건 북송 법관에 진피는 계산 행여로다 이미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유료 입구고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해처나님 쿠키하는게 감사합니다 이거 어디서 구했어 자 죽고 싶어 한장 했었구나 아 이럴수가 야 이 자식 한판 붙네 나하고 죽고 싶어가지고 AD여 AD AD 뽑을겁니다 병력도 뽑아 한번 써줄게요 와우 뭐야 왜이렇게 악해 병력도 뽑아 왜이렇게 악해 피사건법 써줄게요 제가 여덟명만 여덟명만 뽑아가지고 그중에서 한명 그 뭐냐 돌림판으로 돌려가지고 그 뭐냐 한명 뽑을거에요 그럼 한달동안 8월 내내 8월 내내 AD로 드릴겁니다 좀있다 뽑을거에요 기다리라 셋째 형을 데려오겠다 아들되면 페륜 가능한가요? 아니요 자 이와주 얻고 이와주 얻고 그거 갑시다 그거 뭐였지 이렇게 이름이 누구였더라? 칼쓰는애 이름이 뭐였었지? 독구구검쓰는애? 독구구검쓰는애 이름이 뭐였었지? 독구구검쓰는애 영호충 그래 영호충 얻으러 갑시다 영호충 어딨죠? 영호충 영호충 얻으러 가야되는데 이거 얻었으니까 오늘 영호충까지만 딱 얻고 끝내야겠다 악래객잔으로 가야된다구요? 악래객잔 배타고 가줍시다 배타고 가줄게요 배타고 원래있던 자리에다 돌려놔야지 왜 창렬 방송이에요? 아 참 아 그니까 아들 선발전 할건데 오늘 원래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못해가지고 깜빡해가지고 먹방 끝나고 나서 했어야 되는데 깜빡해가지고 아들 선발전 지금 지금 한명 뽑구요 그리고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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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자마자 한명 뽑을겁니다 그래서 총 두명 뽑을거에요 두명 아들 되면 한달동안 여기서 AD 생활하면서 갑질할 수 있어요 갑질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너무 심하게 하면 안돼요 너무 심하게 하시면 안됩니다 아들 모바일도 돼요 모바일도 돼요 모바일도 됩니다 노키즈좀 만들죠 네? 악래객잔이 어디였지? 악략 액자니 여기서 액자 위치가 되게 헷갈리네 와사비 이미 신계를 호환하십니다 왕은 뒷주머니에 쿠키 살짝 넣었습니다 넣어두세요 와사비님 쿠키 50개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할게요 아 쿠키가 되게 차갑네요 김용란법이라고요? 용문객잔 아니야 잠깐만 악래객잔 어딘지 알아야 되는데 악래객잔 김용란법 안걸립니다 뭔소리에요 안걸려요 안걸려 아 고승객잔이야 여기는 악래객잔 어디지 아 기억이 안나네 여기 들어가보자 악란법 안걸려 아 인공란법 안걸려 아빠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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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게 헷갈리네. 여기서 만나요. 신뢰가 여기까지. 예? 형이 화산파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사실이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요? 타입을 희망합니까? 예스. 영호충 데려갑시다. 영호충 데려갑시다. 영호충 데려가고 아 독구건 배우는 거 보고 끄자고요? 독구건 보는 거 배우고 끄자고요? 내일 배울게요. 내일 배울게요. 내일 배우겠습니다. 내일 배울게요. 네. 네. 편기명 안까지님. 쿠키한테 감사합니다. 내일 할게요. 네. 네.